안녕 가세요 여러분 안녕 잘 보였다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? 엔진 저 댓글이 안 보여요 댓글이 없나봐 아닌가?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? 잠시만 왜 이래? 오 뭐야 왜 안 보이지? 이거 리버스 패치됐나요? 댓글이 안 보이냐? 댓글이 안 보여요 잠시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건 아닌데 오 저 진짜 댓글이 안 보이는데 응 댓글이 안 보여요 나가야 되나? 이게 엄청 할까? 아 오늘 댓글 읽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왜 왜 안 보이냐 이거 패치됐나? 와 진짜 이상해 아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?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 일단은 제가 끄고 다시 한번 올게요